미국 증시가 너무나 좋지가 않아서 주말 내내 조금은 꿀꿀하게 마음이 다운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당장 몇 달 안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증시가 떨어지면 반드시 반등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다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좀 소진이 돼서 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 더더욱 이런 기분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다운된다고 해서 기분까지 다운되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고용보고서 수치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읽어드렸는데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그래서 고용보고서 내용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금요일 추세부터 보시면 S&P 500 맵이 그 상황을 우리한테 선명하게 전해주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폭도 굉장히 좁았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테크주들이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랑 맞물러지면서 10% 이상 급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AMD가 마이너스 3.65% 퀄컴도 3.37%나 빠졌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64% 애플도 0.7% 빠졌고요 구글은 4%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메타 역시도 3.21% 아마존이 마이너스 3.65% 그리고 테슬라가 가장 요즘에 추세가 좋았는데 무려 8.45%나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이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 500의 시장폭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51 2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 58.25%로 하락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70% 이상을 상해하던 굉장히 넓은 마켓 폭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추세도 악화가 됐죠 이제 66.99%만 장기적으로 추세가 좋다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 500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 한 주 동안 주가가 3.64%나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3.6%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우리는 1년에 1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3.6%나 단 한 주 동안 떨어진 것은 굉장히 커다란 낙하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죠 5.44% 폭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스닥 위주로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 위주로 시장의 하락 추세가 도드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용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도 5.31%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테크주 그리고 소용주 위주로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투자자들의 심리는 많이 악화됐는데요 피어의 에인 그리드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어느덧 공포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62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제는 39를 가리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존 탑픽의 성적인데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일주일 동안 B2가 17.4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TNA,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타임즈 ETF가 마이너스 16.2% 브로드컴이 15.86% 세 번째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3.86 AMD 마이너스 9.57 앱 러빈 마이너스 8.94 TSMC 마이너스 8.67 이머전 마이너스 7.66 구글 마이너스 7.63 아이시어드로스의 2000 ETF가 마이너스 5.53 아이트론 마이너스 5.36 제타 마이너스 5.11 우버 마이너스 4.85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27 메타 마이너스 4.0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70 팔란티어 마이너스 3.65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1.58% 떨어지면서 그나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를 급락시켰던 고용보고서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8월달 고용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길래 이렇게 증시가 많이 떨어졌는지 시장이 혹시 과민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치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미국 경제는 8월에 예상보다 약간 적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이는 노동시장 둔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달 말 연방준비대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 더 이상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노동부 노동통계국의 금요일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고용은 한 달 동안 14만 2천 개 증가했습니다 7월달에는 8만 9천 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난달 발표 내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다우존스의 컨센서스 전망치는 16만 1천 개였습니다 따라서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실적이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던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도 있었는데요 실업률은 예상대로 4.2%로 하락을 했습니다 7월달에 실업률은 4.3인데요 따라서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기업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상황은 나쁘지 않다 사람들을 자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노동력은 한 달 동안 12만 명 증가해서 실업률을 0.1%포인트 낮추는데 도움이 됐고요 반면 노동력 참여율은 62.7%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노동력 참여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견질만 하다는 거죠 살기가 어려워지면 너도 나도 노동력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오겠죠 잡을 잡아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참여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소비자들한테 있다 아직까지는 삶이 많이 피폐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장은 데이터에 대한 초기 반응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주위 시장이 처음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좋지 않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8월 일자리 수치는 예상치에 근접했지만 이전 두 달의 수치에는요 상당한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8월 달 수치는 뭐 그런대로 괜찮다 이렇게 봤는데요 문제는 7월 달 총 2만 5천명을 줄였고요 6월 달 수치는 11만 8천명으로 6만 1천명을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가 않았다 그것보다 더 둔화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알리안츠 트레이드의 북미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댄 노스에 따라면요 이 상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제안까지는 아니지만 헤드라인의 기대치보다 낮고 정말 신경 쓰이는 것은 수정 수치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일단 8월 달은 전망치에 비해서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됐죠 생각만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악재고요 두 번째 악재는요 7월 달 그리고 6월 달도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사실은 경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수치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 있는데요 임금의 경우에는 시간당 평균 소득은 전월 대비 플러스 0.4%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는 3.8% 증가했고요 예상치였던 0.3 그리고 3.7보다 오히려 높았다 따라서 평균 소득은 임금에서 좋은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요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증시는 많이 떨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실업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업률은 지난달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해고자의 수가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자리의 중가 추세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폭락할 정도의 그런 나쁜 소식은 아니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이유는요 고용보고서의 수치를 보고 리세션의 확률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리세션의 신호 하나가 잡혔다라는 조치하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시장 약세와 이달 말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 믿을 수 있는 리세션 신호로 이어졌다라고 시작합니다 약 28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 시장의 수익률 곡선 중에 두 개의 플롯이요 금요일에 역외 관계에서 기록적인 상승을 보인 후 플롯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금요일에 3.71%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 금리는 3.651%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년물 금리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중한 자금을 은행에 맡긴다고 생각을 해보죠 일종의 은행한테 우리의 돈을 구워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금 이자보다는 적금의 이자가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적금도 1년 적금보다는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금에 대한 이자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라는 것은요 우리가 국가한테 돈을 구워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미국 국채를 우리가 산다는 것은 미국의 정부한테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구워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동안 나의 자금을 맡겨두면 당연히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야죠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문제는 10년물 금리가 이보다 더 훨씬 짧은 기간에 2년 금리를 넘어선 것은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요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과거에 경기 침체 카운트다운은 일반적으로 10년물 수익률이 2년물 수익률보다 높게 마감해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요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현상이 자주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10중 8구의 확률로 항상 리세션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리세션이 보통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이렇게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바뀌었을 때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그때부터 리세션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종가까지 두 수익률은요 기록적으로 546 거래일 동안 역전이 돼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역전됐던 금리가 드디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면요 미국 역사를 봤을 때 보통 미국 경기가 리세션으로 빠질 확률이 10중 8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말한 8월 말 이후에 채권 금리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준이 공경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의 일환으로 금리 인하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월가는요 재무부의 수익률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왔다 이 얘기는 금리가 인하될 때요 또 리세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그냥 반갑게만 여겨지진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좀 보면요 예전 같았으면 리세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B&I 웰스의 채권 책임자 존 플라 하이브의 의견이고요 존 플라 하이브는 채권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더 이상 동일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중 8구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항상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리세션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너무나 커져서 이러한 예측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또한 지난 15년 동안 주요 중앙은행은요 시장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차 제조표를 대제적으로 사용해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으로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경기 역시도 너무나 튼튼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대차 대조표 때문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국채를 계속 추가적으로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을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경기가 단단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비록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현상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요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역사는 운율이 있지만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운율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보통 규칙이 나타나는데요 항상 반복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캔피셔라는 위대한 투자자가 있죠 캔피셔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만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없다 따라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번에는 다를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는 또한 경제의 연착률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금리 인하는 과거 긴급사항에서 보였던 급격한 하락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잠재적 금리 인하 속도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특히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행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다우전스 산업평균지수 그리고 S&P500 지수는요 2023년 3월 지역은행 위기가 시작된 이후 가장 커다란 주간 손실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무려 2022년 1월 이후에 가장 커다란 주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왜 이렇게 증시가 안 좋았는지 여기에서 정리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리세션의 신호가 잡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요 위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대차 대조표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금리만 가지고 경제를 조절했던 게 바로 연준이었는데요 이제는 금리 말고 계속해서 양적 완화라는 걸 쓰면서 두 가지의 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를 중심으로 과거에 좀 집중을 해서 기사를 읽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과연 미래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다음 주요 관심사는 무엇일지 이 사진에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CPI죠 노동시장 지표에 밀려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다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속 전면에 등장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되는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9월 18일에 평소보다 큰 폭인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미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많이 차입비용을 낮춘 적이 없다 따라서 한 달에 무려 0.5%포인트 낮추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8월 고용보고서는 이번 달에 25bp 혹은 50bp 금리 인하가 있을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50bp를 고수하고 있지만 25bp를 실제 가능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인데요 따라서 웰스파고에 따르면 고용보고서가 너무나 애매하다는 겁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졌고요 그리고 고용수는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죠 따라서 25bp로 갈지 50bp로 갈지 결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수치가 발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웰스파고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50bp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5bp 갈 것이다 이 얘기도 굉장히 애매하죠 따라서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인프라 캐피탈 어드바이저의 제이 해필드의 의견이고요 이 전문가는 금요일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 14만 2천 개의 일자리 증가 그리고 4.2%의 실업률은요 여전히 정상적인 성장 경제와 일치하기 때문에 9월 달에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업률도 4.2%면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14만 2천 개 증가했다 이거 역시도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0.5%나 갑자기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연준이 이번 달에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요 정책 결정자들이 과거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고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경기 침체에 확실히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필드 역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연방기금 선물은요 양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더들이 9월 18일 FOMC에서 0.2%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잠시 동안은 79%까지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72%까지 내렸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원래 이렇게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요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확실한 지표가 필요한데요 8월에 CPI 보고서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는 글로벌트 인베스먼트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키스 뷰 캐논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서 목표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완화적인 위시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50 BP 내린다 그래도 그것도 아직 높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는 우리가 5% 이상의 금리를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유지하고 있고 경제 상황이 너무 둔화되고 있어서 연준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 침척 환경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0.5% 만약에 내리게 되면요 그거는 좋지 않은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18일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초집중을 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이 어떠한 식으로 해설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FOMC 미팅에서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50pp 내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아 정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50pp 내렸구나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자회견에 등장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50pp 내렸다 그리고 50pp 내린 이유는 이제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건 없다 완전히 우리가 승리했다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고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일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해몽을 어떻게 해주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수요일에 CPI 데이터가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1년의 좋은 소식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바클레이 그리고 뱅커브 아메리카의 증권팀은요 연간 헤드라인 CPI가 각각 2.5% 그리고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6%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전망치가 바로 2.6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2.9보다 0.3%포인트나 낮아진 수치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떨어질 것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의 근원 CPI는요 월간 기준으로는 0.2% 상승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3.2%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헤드라인 CPI는 2.6이 전망치잖아요 근데 이게 2.5나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지금 3.2%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근원 CPI잖아요 근데 근원 CPI도 3.0 아니면 2.9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낮은 폭으로 이 인플레이션의 확대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준의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0pp 내린다 이렇게 되면 완벽한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지 이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투자자의 바람직한 자세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경제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스토리로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은 미존 타팩에 속해 있는 팔란티어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팔란티어와 델이 S&P500에 합류한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델타가 날리지 그리고 팔란티어는요 S&P 글로벌이 S&P500 지수에 이 기업들을 편입한다라고 발표하고 금요일 연장 거래에서 모두 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팔란티어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대신하고요 델타 카날리지가 애시를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애시 같은 경우는 S&P500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요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여 추가 종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벤치마크에 추가된 기업의 주가는 발표 후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예외 없는 규칙은 없죠 뭐 가장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S&P500에 추가되자마자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얼마나 좋은 펀드멘탈을 유지하는가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델의 경우에는요 이번 발표는 벤치마크 지수 복귀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 및 서버 제조업체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S&P500 구성 종목이었는데요 창업자인 마이클 델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회사를 비공개로 전환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018년에 재상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인공지능 워크로드형 서버 판매에서 델과 경쟁하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요 올해 초에 역사적인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S&P500에 합류했었죠 그러나 그 기업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S&P500에 합류하는 것이 반드시 주가 상승을 개런티하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15년 이상 벤처 지원 스타트업으로 운영되다가 2020년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팔란티어는요 2022년 4분기에 수익을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팔란티어의 2분기 순이익은 총 1억 3,5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790만 달러에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실적이 5배 올라가면요 주가도 5배 올라야겠죠 근데 팔란티어는 왜 5배 오르지 못했는가 왜냐면 멀티플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요 연간 매출 성장세 또한 4분기 연속 가속화됐다 긍정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S&P500의 편입 대비 위해서는요 최근 분기에 이익을 보고해야 된다 플러스 이익을 봐야 되고요 최근에 4분기 동안 누적 수익이 역시 적자가 아닌 흑자야 된다 따라서 두 가지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알렉스 카프는요 2023년 5월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성에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이유지만 S&P500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요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S&P500에 편입되고 싶다 이러한 포부를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편입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 같은 경우는 2019년 거의 매 분기마다 수익을 내고 있고요 주가는 2023년에 90%나 상승을 했고요 올해에는 33%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가 포함된 서버의 판매에 힘입은 것이다 데레 경영진은요 8월 29일 투자자들에게 8월 2일로 끝난 분기에 전분기 대비 23% 증가한 32억 달러의 AI 서버 수요가 있었다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리발란싱에서는요 사이버 보안 공급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S&P500 지수에 추가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팔렌티어와 델타 카나리지가 선택이 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S&P500에 합류되면 어떠한 잠재적인 혜택이 있는지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가시성 및 명성의 향상이라고 써놨는데요 S&P5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델타 카나리지 그리고 팔렌티어는 금융시장에서 향상된 가시성과 명성을 얻게 된다 이번 S&P500 편입을 통해서 각 업계에서 주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상품과 제품을 판매할 때도 조금 더 신뢰를 소비자들한테 아니면 고객사들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요 잠재적인 주가의 상승입니다 이 발표의 즉각적인 영향은 시간의 거래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팔렌티어 주가는 8% 가까이 급등했고요 델의 주가는 5%나 상승을 했습니다 S&P500 편입이 중장기적인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인덱스 펀드의 수요 증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이 S&P500 지수에 편입되면 S&P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그리고 상장 지수 펀드 우리가 ETF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펀드의 자동 보유 종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펀드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죠 이는 상당한 매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137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배가 있고요 이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풀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델과 팔렌티어가 보유 자산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ETF들이 팔렌티어와 델을 사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동성 개선인데요 S&P500에 편입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 주식의 유동성이 개선됩니다 더 많은 투자자와 펀드가 주식을 거래함에 따라서 주주들이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가 되고요 마지막은 차입비용 절감 가능성인데요 S&P500에 편입된 기업은 차입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가시성이 향상되고 안정성이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겠죠 자본을 조달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자본을 확보할 때도 비용이 절감된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TSMC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고요 애리조나 공장에서 들려온 호재로 오늘 방송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대만의 기존 공장과 동등한 생산 수율을 달성했고요 이는 이 회사의 주요 미국 프로젝트가 목표 달성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지표라고 합니다 일단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수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수율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영어로는 일드레이시라고 부르는데요 수율은 실리콘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기능성 칩의 비율을 나타내는 반도체 제조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수율은요 웨이퍼에서 생산된 총 칩수에 대한 사용 가능한 칩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서 웨이퍼에 100개의 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0개가 작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요 60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해서 60%가 된다 이렇게 계산법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율이 왜 중요하냐 세 가지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수율이 높을수록 웨이퍼당 사용 가능한 칩이 많아져서 칩당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리고 수익성인데요 당연히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수율 그리고 수율 개선 속도는요 반도체 제조에서 수익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면요 가격 전략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수율이 높을수록 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 때문에 반도체의 수율이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1위 그리고 2위 기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TSMC 그리고 삼성인데요 현재 기능으로 보면 삼성의 최근 보고된 수율은 50%에서 60%로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TSMC는요 아직까지 55%에서 심지어는 80%까지 추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TSMC가 수율에서 약간 우위에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요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있는데 초기에 굉장히 낮은 수율에서 최근에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원래부터 수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었고요 최근에 이러한 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도전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의 표준은요 주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율이 70%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보다는 TSMC를 선택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기술의 차이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3나노 공정의 GAA FAT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TSMC는요 핀팻이라는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수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TSMC와 2등 기업 삼성 파운드리 사이에는 엄연한 기술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TSMC는요 가격 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굉장히 높은 수율 때문에 애플을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한테 선택을 받는 파운드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율이 높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요 또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순이익 마진을 자랑하는 기업이 바로 TSMC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요 TSMC가 애리조나의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이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수율이 이 대만 공장만큼 높아졌다 굉장한 소식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첫 번째 첨단 미국 공장의 시험 테스트 생산 수율은요 대만 남부도시 타이난의 비슷한 시설과 비슷한 수준이다 굉장한 소식입니다 대만에 있는 공장과 미국에 있는 공장이 같은 수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TSMC의 경쟁력은 배가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TSMC는 지난 4월 첨단 4nm 공정 기술로 웨이퍼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TSMC는 직접 수유를 공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TSMC의 마진이 정말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총 마진율을 53%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지난 4년 동안 순이익이 무려 36%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기업의 순이익이 36%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굉장히 높은 수유를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SMC는 블룸버그와의 이메일에서 애리조나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밝혔고요 수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요 칩 제조업체인 TSMC는요 애리조나 공장을 2024년에 본격 생산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2025년 내년으로 목표를 미뤘죠 이 지연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요 대만만큼 효율적으로 칩을 생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요 계속해서 애리조나 공장이 내년에 가동을 풀가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정말 중요한 수율 역시도 이제 대만의 공장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놨다 그 얘기는요 가면 갈수록 TSMC에서 생산되는 칩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TSMC의 매출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엔비디아의 매출도 올라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9월 9일 오늘의 빅주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처럼 미국 증시가 좋지 않을 때는요 비슷한 생각을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증시는요 결국 5년 이후에 그리고 10년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은퇴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나중에 가면 만 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다 아니면 2만 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요 밸류에이션 곱하기 실적이죠 그리고 이러한 실적이 만약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두 배로 올라갈 수 있다면 세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네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날은 충분히 올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거기까지 이르는 길이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풀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원하는 주가까지 올라갈 날은 결국 올 텐데 쭉 우상향하면서 오진 않죠 일직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주가까지 가는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횡본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떨어졌다 다시 급격하게 올라갈 위로한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갑자기 쑥 올라갔다가 5년 동안 횡보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꾸준히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지금은 좀 떨어져도 나중에 급격하게 올 날이 찾아오는 게 중요한지 뭐 결국은요 똑같은 결과에 불과하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조금 더 사면 아무래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장 그리고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미래를 믿고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미국 증시를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